2013년 12월 23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. ETC부터 보겠습니다. SKD&D 해상폭력이 있었고요. 이게 가격이 그래도 적은 가격은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고 1200억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주가 초반에 꽤 좋았어요. 그 흥하해운도 그렇고 다른 여기 그리노지스도 좀 상승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 스웨지 운하 쪽 있잖아요. 그쪽을 좀 막는 경우가 있고 공격도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배도 조금 돌아가는 게 보이긴 했는데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진 않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와줬었어요. 그리고 좀 이따가 HMM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엔시소프트가 자율주행 AI를 한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게임 쪽에서 AI 쪽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코엘패션이 이제 VI 하락 계속 했거든요. 그 빨라질때마다 구간별로 계속 했는데 차트로 보면 계속 빠지는 건데 설마 계속 뺄까 했는데 뭐 결국은 여기까지 뺐고요. 그 다음에 HMM이 팬오션 MBE 라인이 좀 많아서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돈을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죠. 어쨌든 하림 쪽에서 가져가게 돼서 하림은 좀 많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보면 HMM도 좀 오르긴 했는데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좀 종목할 때 얘기하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SKD인디에 아까 말했던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인척 분할 뒤에 코엘패션이 이렇게 50% 더 떨어졌죠. 그 다음에 대한전선은 6200톤급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만한 거지만 뭐 샀다고 하니까 뭐 중고나 산 거 같더라고요. 뭐 사진으로 봤을 땐 중고 같은데 뭐 아무튼 500억 정도 되는 전용 포설선을 샀다고 합니다. 이제 케이저 쪽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유상증자도 하니까 뭐 돈을 쓰겠다는 거고 뭐 나쁜 건 아니죠. 이런 건 투자하니까요. 그 다음에 호방건설이 PF 자기자본대액이 1,20%라서 대한전선이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큰 충격은 없을 수 있겠다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래도 채권발이든 뭐든 10%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심히 봐야 될 거 같고요. 아프리카 돼지알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윙입이 한번 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트진 않았습니다. 확산되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. 뭐 섭이 감소 우려 때문이었을까요. 네 아무튼 뭐 그냥 사실은 어 세력 누군가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거니까 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면 될 거 같고요. 그 다음에 요런 게 또 돼요. 아 요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. 어 pf 터질 거라서 이게 인적분할 할 때 과연 코엘처럼 될지 또 봐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요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식산업센터 쪽 영향이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요. 정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HMM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양도세 기준이 50억 상향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한테는 뭐 호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세금 문제가 요즘 빵꾸가 많이 나잖아요. 이걸 다 채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. 이미 팔 사람들 팔았을 텐데 어쨌든 다시 사지는 않았을 거 같고 뭐 좀 내년 바라보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거 같아요. 입법안 예고 입법 예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광고한 거 같아요. 뭐 상관없는 거고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ITM 반도체가 상한가가 나왔고요. SM이 SM이 이제 그 Mnet 쪽에서 좀 많이 내려온 거 같은데 PD 분들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. 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. 요거 하게 되면 이제 SM라이프 같은 경우 좀 탄력 받겠죠. 어쨌든 뭐 강화하면 많이 사용을 하면 SM라이프의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코엘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5,600원 때도 추매를 더 했어요.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됐고요. STX 해운주가 해운주가 한번 튀어주면서 두 개 잠깐 좀 약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. 톡 위로 튀어 주는 거 주가에는 안 보이겠지만 뭐 잠깐 이렇게 톡 튀어 줬고요. 그 다음에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왔습니다. 유상증자 들어왔고 우드펠리 매출 요거는 뭐 계속 잘 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매출은 뭐 넣을 겁니다. 유상증자 받은 걸로 이제 원자재를 살 텐데 원자재를 계속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냐라고 하면 2차전지 쪽이 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. 뭐 채권 발행을 더 해야 되느냐 또 음 소비심리가 좀 위축되는 게 보에서 파월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기로 한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음 음 바닥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바닥이었으면 좋겠지만 뭐 16,000원 정도 한번 찍어주고 있으나 최근에 어 요즘 뭐 그렇게까지 뭐 PF 발휘라던가 이런 거 문제 터질 수 있어서 언제든지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 길게 보면은 결국은 또 올라가긴 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2차전지 어차피 또 잘 될 거니까 길게 보면 그때까지 뭐 잘 버틸 거라면 나쁘지 않은 어 유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얘네들도 엑시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고 열심히 하겠죠 네 요런 거 때문에 가격은 유상증자를 받으면 그때 그 추가로 산 거 2,000원 정도 됐잖아요 그 때문에 음 11,000원 정도 그래서 13,000원 딱 요 정도가 딱 적정가 적정가 라기보다도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뜨리긴 또 싫어할 거고 왜냐면 일단 팔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조금 한번 이렇게 한번 위로 한번 트이게 할 거 같아요 그때 서브 계좌는 털고 메인 계좌는 들고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한번은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 공개자 쪽에서 작업을 해서 할 거고 서브는 다 더 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쨌든 첫날이든 두번째 날이든 음 유상증자 나올 때 좀 빠졌다가 튈 수 있는데 만약 빠져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한번 위로 튀는 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그린로지스는 뭐 해운 쪽 뭐 이런게 썼고 요거 조금 매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해가지고 나쁜 가격도 아니고 좋은 가격도 아닌데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콜패션을 더 샀어요 네 금요일날 종가 부분에 그리고 STX중공업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홀딩 상태 계속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서브계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좀 더 팔아가지고 여기 좀 더 샀습니다 어 뭐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이죠 곧 공정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2월 1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래정지 풀리잖아요 풀리는 거를 어 풀리는데 어 인적분할 때문에 어 산건데 거래정지되고 어 물량이 나오면 팔아서 다시 좀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뭐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설 확충까지 기다리면 될 거 같아요 좀 기다리면 최소한 5,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아 사모펀드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 그 때 타이밍일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세 주고 조정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적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면서 갈 거라고 보는데 조선주 쪽은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또 상향 됐거든요 그 보시면 어 대주주장도세 5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도 어 좀 안 팔아도 될 거 같은 요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거 총선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엔진계약 케이저선이랑 했고요 금액은 좀 작은데 뭐 괜찮습니다 계속 소수만 들어오면 됐죠 어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홀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HMM 어 제가 뭐 막 높게 판건 아닌데 요정도 해서 팔았고요 어 60% 정도 팔았습니다 60% 정도 팔았고 어 여기가 좀 어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신형증권에서 나온 거 같은데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페노션화에 어 측정불가 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유상전자를 하기 위해서 페노션이 2조인데 3조를 유증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질 거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단 조금 더 올랐어요 페노션 어 올랐고 일단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악성 매물 한번 빠지고 나서 그때 다시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가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네 요렇게 됐고 유니슨 음 생각보다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번 주 많이 빠지는 않았는데 음 태양광 쪽은 사실 미국 쪽 영향으로 좀 올랐는데 뭐 풍력 쪽은 어 우리나라 뭐 다른 쪽은 뭐 어 계약 SKDND 라던가 해상풍력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유니스는 어 해상 쪽은 많이 안 하죠 뭐 어쨌든 대선 테마 전화할 때까지 바이든 이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어 좀 더 좀 기다려야 되겠고 요렇게 한번 터졌기 때문에 어 요 정도까지는 다시 갈 확률은 좀 있거든요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좀 작업을 하시겠다 싶으면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총선 전 왔다 갔다 할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뭐 그 상배 시즌 지나가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선 나올 때까지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부동산 PF발 요것도 항상 보시고 요게 전체적으로 다 빨아들일 거라서 5월이 만기가 많고 3월달에도 좀 만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큰 거는 5월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시세 나온다면 어 요때 정리 못하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어 어 생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유증가가 8000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증가가 유증가 하면 프리미엄 한 1-20% 정도 그 위로 좀 어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해서 대충 요정도 만원 요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요정도까지 한번 터질 수도 있어요 음 에스틱스 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2월 1월 1월 2월 정도에 어 반응이 좀 나올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요정도 보다는 8,000원에 딱 왔을 때 사는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요 어 트럼프 트럼프 대선 어 거의 좀 지지율 올라갈 때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때를 노리는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신사업 SM에서 좀 더 제작을 늘린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갈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일이고 일단 공정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물량을 좀 많이 사라가지고 여기 좀 약간 많이 났었는데 팔아가지고 코일을 좀 샀습니다 여기 비중을 좀 줄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단순투자 지분 있잖아요 거기가 6%에서 7%인가 좀 더 올라갔더라구요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인수를 하려나 싶을 정도로 단순투자라고 하기엔 좀 계속 사는게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를 더 누르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각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른 데서 지분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어웨스 여기는 뭐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작이 뭐 나오든가 해야지 그 때문까지는 뭐 측정 불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M이랑 비슷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GS 리테일 한번 튀어줄만 한데 배당 전후로 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실적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요 정도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요 정도를 적정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음 다른 작업 하느라고 더 사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좀 살짝 아쉬운 가격인 것 같아요 GS 리테일 요 키이스트 나쁘지 않죠 뭐 더 사진 않았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했고 여기 때는 안 샀고 좀 더 빠져야 살 것 같아서 연말까지는 그 신작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조용해버리죠 공정이 결과 나오고 나서 발표하려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공정이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속 좀 여기저기서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권에서건 아니건 뭐건 잘 모르겠으나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카카오 뭐 안전사건도 많았는데 계속 뭐 어 사람도 인사도 계속 하고 뭐 인적세신 한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크게 바뀔 건 없는게 음 어쨌든 또 엔터 상장도 해야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런게 있어서 음 아무튼 그래요 네 좋지는 않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푸드 여기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요정도면 좀 나름 바닥 또 요정도 800원 또 찍어주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냅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안 오는 걸로 거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동맹 요걸로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울리는 없을 테고 뭐 외교를 좀 별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결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음 여기도 뭐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뭐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올 때 기대감 뭐 요런 거라던가 요런 게 나올 때 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 부동산 PF발 한번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빠진 후에 또 컨텐츠 같은 게 이제 집에서 즐기기 좋으니까 어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그럴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는 크게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고래 신용 정보 음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뭐 그냥 냅두고 있어요 네 다음 주면 이제 배당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두번째 배당 일 것 같네요 네 네오비즈 여기는 아 3만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네 못 갖고 못 간 것 같고 못 간 것 같고 실작 발표 나올 때 한번 또 위로 잠깐 반짝 읽긴 할 것 같아요 어 피해거지에서는 이제 조용하게 좀 묻히는 분위기로 네 네 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아쉽긴 했지만 뭐 DLC가 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어 거기 나올 때 한 10% 20% 실작 발표 전후로 해서 하면 3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가져주지 않을까 어 기대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당장은 좀 아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dnd 반등이 어느 정도 살짝 나오긴 했으나 여기 좀 빌려주는 게 있어 가지고 돈을 어 토지 대약금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부동산 pf발 같은 거 영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안 좋을 수 있으나 음 어쨌든 뭐 좀 올라줬으니까 뭐 좋긴 하죠 네 인적 분할이 두 달 남았고 부동산 pf발 터질 게 몇 달 안 남기 때문에 여기도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나름 초기에 사놨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안 요소들이 매우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일 패션처럼 밀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다 팔진 않고 일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인적 분할 되고 나서 흐름 나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나머지 또 한쪽이 그 친환경 에코 뭐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막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혹시라도 뭐 급락 나올 것 같으면 일부는 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일 패션 여기가 차트로 왔을 때 거래량도 그렇고 계속 빠지는 차트였어요 왜냐하면 그 윗꼬리가 밑에 어 밑꼬리가 보이고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아 분봉 보시면 차트가 네이버 쪽 보면 알 수 있는데 어 빠졌다가 반등 살짝 주고 더 빼고 반등 살짝 주고 더 빼고 계속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뺀 거거든요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저도 반등 한번 주지 않을까 여기 페이크가 한번 있었거든요 페이크가 있어서 반등 주지 않을까 최소 어 저는 7-8천원 까진 다시 반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예상대로 안 갔고 어 마이너스 이긴 합니다 인적 분할 종목이 분할 되고 나서 어 두 개 합산했을 때 플러스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어 일단은 계속 샀어요 뭐 실적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산 거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알차게 거래량을 심각하게 대차 거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2.5까지 올라갔고요 0.7에서 1.5 그 다음에 3. 몇 가지 갔다가 2.5까지 어 내려온 걸로 어 이렇게 나와 있구요 전체 물량 그 유통 물량의 10%를 웨인 프로그램 그 기관 에서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아 비중이거든요 10%면 그래서 요걸로도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지금을 봤을 때는 8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왠지 처음부터 많이 안 주지 않을까 시세를 혹시 많이 주게 되면 좀 정리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적게 줘도 50%는 양쪽 두 개를 합산했을 때 플러스가 되면 일단 50% 정리를 할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이 오르면 30% 정도 어 정리를 할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해도 돈은 똑같아요 빼는 돈은 어 더 올라왔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을 할 것 같고 어 요거는 좀 더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보고 당이 아니 한 달 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음 당분간은 신경 안 쓰고 호재뉴스 같은 거 나오는 게 있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예상보다는 많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손실이지만 그래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이쪽 분할하고 한번은 또 시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렇게 빼는 거는 더 밀어버리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8,000원? 7, 8,000원 정도 시작을 해도 두 개 합산을 하면 어 수익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좀 어느 정도 50%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또 추매를 하든 말든 유상증자는 안 할 거거든요 금요일날도 나왔는데 여기 대주주 지분이 그대로 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쨌든 한번 크게 해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조작 수준이라고 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화를 누군가 했을 때 아 여긴 뉴스에 팔았어요 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어 요정도는 거의 뭐 주가 조작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 3,000원에서 여기에서 요까지 올렸다가 뉴스에 요까지 작업을 친 거죠 수익은 봤을 거예요 근데 끝났냐 라고 하면 끝난 건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은 끝났겠지만 인적분할 이슈로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작업하기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기 때문에 저는 배당도 주고 뭐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로매드부터 여기는 뭐 잘 모르는 종목이라고 했죠 여기는 한번 틀 거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어 여기만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요 여기 나머지 3개는 한번씩 틀어졌습니다 다 한번씩 크게 틀어졌고 ITM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이슈로 좀 틀어졌는데 상한가를 가졌어요 여기도 비중이 뭐 기본 물량은 되는데 올라져서 네 고맙죠 네 어쨌든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YG플러스는 여기도 한번 틀어졌다가 조정이 좀 심하게 올 것 같고 음 베이비몬스터가 좀 조용하죠 또 신곡이 좀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신곡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개인활동을 좀 더 많이 하니까 최대한 빨리 내주고 그 다음에 콘서트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쉴 것 같아요 네 쉴 것 같고 어쨌든 뭐 콘서트는 중간중간만 해줘도 YG플러스 어쨌든 실적은 잡히니까 그렇게 가지 않나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요런게 좀 나쁘지 않고 대한항공도 거의 괜찮고요 2월달까지니까 여기도 여기는 당분간 12,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IG 비전 여기도 최근에 그 5G 관련해서 뭐 좀 주파수 요런 것 때문에 좀 트였었는데 이게 끝났을 거에요 기간 요런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MRH도 다시 한 번 더 작업하기 괜찮을 가격이 왔습니다 요정도면 애니소프트가 최근에 뭐 그 엘틴가 엔틴가 신작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라이브 방송 뭐 뭐 한다라고 요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가 신고가를 한번 더 찍어줬어요 최근에 찍어줬고 그 다음에 뭐 배당 주니까 여기도 괜찮은데 그 LTE로 전환이 됐잖아요 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그 5G에서 LTE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 전체적으로 한 번씩 올랐었는데 올랐다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 때문에 완전히 어 신저가 나와버렸고요 흥아이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간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해운 쪽 최근에 좀 많이 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빠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당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유니언 머트리얼도 유니언 머트리얼도 같은 경우도 히토리오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거 뭐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통제를 한다고 흑연이랑 뭐 이런 거는 어 그냥 수출을 하는데 정제 기술인가 뭐 하는 뭐 그런 쪽을 통제한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고 AFSN 요게 한번 간만에 한번 채웠었어요 왜 채웠는지는 모르겠네요 요거랑 뭐 플레이디도 사관가 한번 나왔었는데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뭐 한번 채웠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